3.1혁명 100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혁명 100주년이 4.1혁명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념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광주에서 국가적으로 뜻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외쳤던 3.1정신 그리고 선열들이 그토록 바랐던 독립이 이루어진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찢어져 증오하고 서로를 해치며 신음하고 있으며 그 세월이 70년을 넘었다. 그러나 최근 남과 북은 자주와 차결의 원칙으로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유대한 장정을 시작하였다.